오늘은 원주 인테리어 작업을 하러 왔어요 여기가 마라네음이라는 프랜차이즈인데 저희가 이 원주점을 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도색은 더 네드워드 위스퍼 색상으로 갖고 왔습니다 조명 다신 분이 끝나고 저희가 이제 커버링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비닐을 다 샀습니다 이제 도장을 하기 전에 바닥에 커버링을 하고 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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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